우리 인영 씨 예쁜 인영 씨는 여기서 굉장히 오이 사다 놓은 게 없어요. 가서 따가워 하셔야 돼요. 밭에 가서. 오이도 따고 그다음에 오이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게 부추예요. 저기 부추밭에 또 부추가 있어요. 제일 쉬운 만큼 집을 직접 따서 1cm 정도로 써주세요. 저는 왜 다 따야 되나요? 여기다 딴다. 형탁 오빠가. 딴다. 아이고. 그렇게 해서 1cm 정도로 먼저 부추를 썰어요. 1cm로요? 그다음에 고춧가루. 고춧가루 한 컵. 그래서 반 컵 정도 넣고 찹쌀풀도 반 컵. 마늘. 이거를 위에 버무려요. 다 하고 나서 통깨 뿌리고. 오이소. 맛있겠다. 맛있겠다.